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4개의 마을이 선정돼서 6억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선정마을은 춘천시 남산면의 산수마을, 정선솔돌마을과 천포리마을, 양국은 양구지구입니다.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토양용수 등 농업환경과 생태계보존, 농촌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앞으로 해당 마을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교육컨설팅과 농업환경조사진단,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농업환경보전활동을 실행하게 됩니다.